한글자막 by 한효정 우리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또 지구촌 곳곳에서 토요일 아침 8시를 기다려주시는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 찐팬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죠? 날씨가 굉장히 추웠다가 또 좀 풀렸다가 글쎄요. 그런데 사실 지난 주간에는 뭐라고 할까요? 미세먼지라고 할까요? 지금 사실 오늘이 여러분 들으시는 전주 일요일 밤이거든요. 지금 6시 58분 여의도 오픈 스튜디오에서 일요일 밤 저녁 여러분 뵙고 있는데 미세먼지 같은 것들이 좀 심해서 저도 목이 좀 칼칼한 그런 일요일 밤입니다. 얼마 전에 사연 주신 송파고 30대 직장인 분이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메일을 주셨는데요. 이렇게 쓰셨습니다. 저는 최근에 채권 운영 쪽 업무를 시작하게 되어서 하루하루를 쉽지 않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채권이 요즘 금리가 많이 떴어요. 그래서 금리가 뜬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이 많이 빠졌다는 얘기죠. 예전에 제가 했던 일인데. 그런데 주말에 아기 밥 먹이며 방송 듣고 있다가 갑자기 제 사연이 나와서 깜짝 놀라면서 뭉클했습니다. 저도 라따뚜이를 좋아하고 딸이 2020년생. 어휴 축하합니다. 쥐따라 태명을 뚜이로 지어서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있어서 스텔라장님께서 라따뚜이 OST 르 페스탱을 불러주실 때는 정말 눈물 나올 뻔했습니다. 이렇게 읽는 게 맞습니까? 저는 형님이 너무 잘 읽으셔서 프랑스도 갔다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시간에 힘들었던 한 주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러분과 저희들 함께 좀 쉬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식 투자 또 부동산 또 재테크 이런 걸로 형편이 좋아지신 분도 있지만 속상한 분들도 많으시죠. 또 좋아졌지만 그 과정이 정말 간단치 않았던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저희 3프로 상담소와 함께 나누고 힐링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저와 함께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를 꽉 채워주실 세 분의 게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제 왼쪽에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윤대현 교수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방송 학교 꾸준히 한 것 중에서 저는 나중에 갑자기 좀 뜬금없는 소리지만 눈 감을 때 3프로 상담소가 제일 생각날 것 같아요. 어머. 왜냐하면 이게 방송인지 모르는데 배우는 것도 너무 많고 주식도 배우지만 그리고 특히나 지난주에는 또 현진영 씨 오시지 놀랬는데 저처럼 좀 기타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분을 만나 제가 외국 형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제프백 형님이고요. 오늘 나오시는 분 기타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해야 되는데 제 오른쪽에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멘토 나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디 놀러 갔다 오신 복장인데 주말이니까요. 어디 강원도 갔다 왔습니다. 강원도. 좋았어요. 뭐 괜찮습니다. 미세먼지 없죠. 조금 괜찮았고요. 그래도 주말에 좀 쉬고 주의장을 볼 수 있으니까 또 휠링이 많이 됐고요. 또 오늘 방송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다행스러운 게 최근 들어서 그동안 한 4개월 동안 장이도 안 좋고 좋지 않았는데 요즘에 좀 조목장이 돼서 여러분들도 좀 편해지지 않았을까 저도 좀 마음이 가볍고요. 그런데 지난 주말에 보니까 미국에 필반이 또 많이 오고 엄청 많이 오고 마이크론 엄청 올랐대요. 그리고 또 요즘에 이제 분위기가 어떻든 개별적으로 좀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계좌가 좀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연말에 내년도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어떻든 매듭을 짓고 새로운 게 시작이 되면 또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조금 더 좋아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메인 게스트를 소개해드려야죠. 3프로 상담소 45회와 함께할 힐링 뮤지션을 소개해드릴 텐데 1979년에 전인권과 함춘호 듀엣 그리고 1984년대 포클럭 그룹이죠. 시인과 촌장으로 기타리스트로 활동을 시작해서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나라 최고의 독보적인 기타리스트의 정상을 지켜오시면서 현재도 DJ를 하시고 계시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뮤지션인데 이분이 정말 기타를 안 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까 할 정도의 기타 대가를 모십니다. 기타리스트 함춘호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저는 실은 너무 궁금해요. 제가 유튜브 상에서만 우리 여러분들이 하시는 프로를 보다가 실제로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 과연 저분들은 나한테 어떤 위로의 말을 해 주실까 하는 그런 기대가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한번 재미있게 잘 놀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춘호 선생님 라디오 진행하고 계시죠? 네. tbs에서 함춘호의 포크송이라는 제 이름을 가지고 몇 시부터? 오후 4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4시부터 5시 사이라는 게 사실 업무 하시는 분들 입장에 거의 마무리를 하시고 그럴 때인데 그 시간에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이 숨어서 듣는다고 왜냐하면 퇴근 시간만 바로 준비하는 거 같던데 들을 수가 없다 하시면서 그래도 그 시간대가 방송하는 데에서는 그 마의의 4시대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장 에너지가 떨어지고 당이 필요한 시간인데 그러기 위해서 모든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좀 볼륨을 높이고 비트를 센 것들 틀고 막 쿵쿵쿵 이렇게 하는데 제가 느닷없이 나타나서 확 가라앉히니까 처음에는 제작진들이 고민이 많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은 모든 것들이 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는 않는구나. 그 시간대에 그런 음악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아니 이동 중에 택시 타면 기사님들이 이 시간대에 거의 제가 이 방송인지 모르고요. 제가 워낙 함수라 선생님 좋아하니까 그렇죠. 방송하시는 분이라. 커피 한 잔 사겠습니다. 제가. 아니 그런데 우리 윤 교수님이 얘기한 게 아니고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저는 진짜 좋아하는 분인데 우리나라 포크에 뭐 또 대가 중에 한 분 송창식 님이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시기도 하고 유희열 님은 그는 나의 영웅이며 한국 음악사에서 가장 중요한 연주자를 한 명 꼽는다면 단연 함춘호라고 말할 것이다. 최백호 님. 제가 정말 모시고 그 말씀드렸잖아요. 부산에 가면 최백호 님은 동시대에 이런 대단한 키타리스트가 존재한다는 건 그야말로 행운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가들이 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다 친한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신뢰도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뭐 그분들은 그냥 평상시에도 서로 진짜 너가 최고 아니냐 형님이 최고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서로 그러는 분위기니까 아니 그 최백호 선생님하고 친하시나요? 친하죠. 그럼 한 번 꼭 여기 좀 나가라고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한 번 말은 전해보고 있지만 그런 거 있죠. 우이독경이라고 그러나 소개경일게요. 제가 진짜 초등학교 때부터 팬이에요. 진짜 요즘 뭐 예전 처음 방송 시작할 때도 물론 노래를 잘하셨지만 그 사람이 그 세월이 지나가면서 세월과 함께 가면서 우리나라 장은 시간이 지나면 잘 읽는다 그러잖아요. 보통은 사람의 어떤 신체적인 조건은 시간이 지나면 노세해지고 그래서 소리가 잘 안 나게 되는데 이분은 뭔가 달라요. 그냥 갈수록 소리가 그래요.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뭔가 잘못됐군요. 저희도 다 잘못됐으면 가요계 데뷔가 1980년 전으로 알고 있는데 음악은 언제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진짜 음악 하고 싶었어요. 음악을 하고 싶었고 제가 쉽게 예전 처음에 노래를 넘어하고 싶어가지고 중학교를 노래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학교를 갔는데 그게 예술하는 학교더라고요. 클래식을 전공으로 한 학교에서 성악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친구가 들어가서 성악 전공이라는 걸 하게 된 거예요. 또 처음 알았네. 노래를 배워보지 못했으니까 단지 하는 것만 좋아했던 사람이 성악을 하게 되니까 좀 처음엔 낯설고 힘들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기타를 만나게 됐고 그런 과정에서 섬창식의 음악을 듣게 됐고 기타를 치고 노래하니까 그 자뻑이 대단하더라고요. 야 난 진짜 세상에서 노래 제일 잘해 하는 그런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음악을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노래 반주로 기타를 시작하다가 나중에 전인권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나보다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그리고 그 사람하고 같이 음악을 하는데 둘이 듀엣을 하는데 보통은 그 어쿠스틱 기타를 두 개를 가지고 하니까 그게 가장 잘 보이는 걸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양반은 그냥 락적인 요소에 노래를 하는 거야. 제가 옆에서 깔아야죠. 어떻게 열심히 듣고 기타 카피라고 그러잖아요. 나오는 악보도 없으니까 카피를 해가지고 연주를 막 하다가 보니까 어느새 기타가 늘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기타리스트 들었어요. 원래는 노래를 하셨군요. 네. 노래를 시작했고 처음 시작은 79년도에 고3 때 제가 그 노래를 하고 싶어가지고 당시 이문세 씨가 저희 형님하고 고등학교 동기였었고 전화로 부탁했지. 형이 야 춘어가 노래 안 된다. 그래갖고 시작된 게 노래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렇게 음악을 하겠다고 시작하면서 사람이 재능만 좋다고 다 잘되는 건 아니고 어떤 환경에 내가 들어가느냐 제가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있었다면 제가 지금 여기 방송 안 하고 주식 쪽에 빤내리죠. 빤내리죠. 빤내리. 포크 뮤직이라는 게 사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예전 음악 그렇게 여겨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저희만 하더라도 대학교 때 정말 심취했던 그런데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매력이 뭘까요 포크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방송에 출연하셨던 분 저희 방송에 다양한 분들이 출연하셨는데 유희열 군도 그렇고 송창식 이장희 선배 배철수 선배까지 다 등장을 출연해서 얘기를 하는데 꼭 물어보는 단어 중에 말 중에 하나가 포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다들 하시는 말씀이 포크는 음악의 근간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고요. 아마도 저희 세대가 포크의 그러니까 저희 우세대부터 세시봉 세대라고 하시는 분들서부터 그때는 이제 유신과 관련한 그리고 사회적으로 뭔가 상당히 어려웠었고 정치적으로 발전을 아직 성숙하지 못했던 시절의 정치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대변을 할 수 있는 것은 데모와 그리고 데모에서 불려지는 노래들 이런 것들이 우연한 기회에 김민기의 노래들로 불려졌었고 김민기 선배 같은 경우에는 당신이 그런 의미로 노래를 만든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어느 날 보니 그것이 그렇게 사용이 되어지고 있더라 하지만 나는 그런 의도로 지어진 건 아니다 하면서 그런데 마치 어떤 미술약품을 보고 그걸 평가하는 사람은 평론가들이 평가하듯이 원작자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지만 후세의 사람들이 그 음악이 갖는 사회적인 위치 때문에 불려지는 것처럼 포크라는 것은 사회의 저변의 문제를 대변하고 저항하고 이렇게 불려지다가 그런데 지금 세대에는 단지 우리가 살기 좋아졌다고 그럴까요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되고 국력이 올라가 있고 지금 선진국 반열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단지 어려움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고민들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뱉어내는 이야기들을 요즘은 어크스키타 하나로 자기만의 이야기를 또 열심히 뱉어내고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은 아이돌의 음악 그리고 댄스들 이런 것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케이팝이 글로벌화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한국 문화의 많은 부분 중에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은 통기타 하나를 가지고 자기만의 이야기를 하는 젊은 세대들의 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모든 구조가 그렇게 탄탄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혼자 한번 해봅니다 저희 게스트로도 젊은 분들 포크쇼하는 분들 많이 나오셨죠 포크가 아마 투자로 치면 같이 투자 기본에 죽이질 않습니다 이런 거 배우네요 자 또 함춘호 선생님과 또 많은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빨리 빨리 이 사연을 좀 상담해드리고 연주를 좀 들어야 해서 우리 저 윤 박사님께서 첫 번째 사연 좀 소개해 주세요 저는 안전한 직장을 가진 20대 부반의 공무원입니다 사실 돈에 대한 큰 욕심이 없어 딱히 주식에 관심이 없었으나 주변의 권유로 군입대 전 카카오를 시작으로 주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5만 원에 샀던 카카오는 군생활 내내 9만 원대에서 횡보했고 결국 본전 근처에서 손절을 하고 장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생겼죠 전역 후 여유가 생긴 저는 소액으로 단타를 시작하게 되었고 생각보다 승률이 좋았었기에 금액을 점점 키워나가면서 미국 잡주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잡주라는 게 그때 좀 용감하지 않는데 이게 저의 브레이닝의 시작이었을까요? 매일 수십 퍼센트의 수익을 얻게 되었고 3년 동안 모았던 전 재산을 두 달이라는 시간만에 거의 두 배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인생 역전의 기회를 보게 되었고 결국 손대지 말아야 할 두 가지의 손대고 말았습니다 바로 대출과 마진거래입니다 자신이 있었기에 제1금융에서 빌릴 수 있는 모든 돈을 빌렸고 비트코인 마진거래 사이트에 가입하여 지금껏 벌었던 이 모든 돈들과 빚을 단 며칠 만에 날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이후 일상생활이 불가능했고 저의 그런 모습을 보던 가족들은 다시는 이런 것에 손대지 말라며 빚을 갚아준다고 돈을 주었습니다 예상은 하셨겠죠 저는 가족 몰래 돈 또한 마진거래에 투자하여 가족들의 소중한 돈까지 모두 잃게 되었고 더 이상 살고 싶은 의욕과 용기가 없습니다 저를 믿고 돈을 빌려준 가족에 대한 스스로의 배신감도 쓸 돈 안 쓰고 모아왔던 저의 원금도 앞으로 갚아야 할 억 단위의 이자도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간단한 사연이 아닌데요 사연 중간에서 급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급반전하는 사연인데 마진거래라는 게 뭡니까 일단 비트코인만 있는 게 아니고 외한도 있고요 마진거래를 하면 레버리지를 일으켜와서 레버리지를 가지고 거래를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시장에서는 CFD 그거예요 CFD도 일단 마진인데 레버리지 일으키는 건데요 일단 제도권 안에서 합법적인 마진거래도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그 제도권 밖에서 마진거래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쪽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는데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돈이 보통 외한 마진 같은 경우에는 외한 선물 마진 같은 경우에는 원금이 100만 원인데 100배까지 1억까지 거래를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이 없어지면 1% 빠지면 그냥 바로 깡통되고 청산 벌었을 때는 엄청나게 많이 벌고 그런 거래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원금 비입이 훨씬 높은 레버리지를 일으키면서 거기에서 수익을 청산하면서 그냥 끝나는 거 이런 마진거래를 많이 좀 있는데 위험한 거래이고요 잠깐 질문 주셨을까 말씀드려보면요 이분 상담은 조금 이따 다시 드리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많은 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동안의 주식시장의 역사를 봤을 때 제가 경험했던 역사를 봤을 때 주식만 같이 투자를 하든 아니면 단계 거래를 하든 상관없이 주식만 해가지고 완전히 망가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주식을 하다가 그것을 만회하고자 하면서 조금 더 레버리지가 큰 한 방에 벌 수 있는 것들을 옮겨가는데 그게 그 다음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선물보다 더 레버리지가 큰 게 옵션이고요 옵션보다 더 마진 거래가 레버리지가 큰 거래가 외한 선물 이런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가면서 거의 대부분 선물과 옵션에 손을 대면서 거기서 깡통치하고 빚더미에 앉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례는 이분만이 아니고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이 시장 안에 굉장히 많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유혹이 생긴다 하더라도 자꾸자꾸 마음속에 더 높은 수익률을 찾고 더 높은 레버리지를 찾고 하다가 보면 이런 상황이 좀 되니 시장에서는 또 그것을 많이 유혹을 해요 길가 가다 보면 무슨 마진 거래 트레이딩 맞습니다 그게 외환이구나 외환이 보통 외환 선물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외환 선물을 한다고 전부 다 폄하할 수는 없으니 그렇게 말씀드리기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이런 겁니다 외환 선물을 전문적으로 트레이딩하는 전문 집단이 분명히 있고요 그분들은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접하는 것은 제도권 안에 보다 제도권 밖에서 돈을 빌려주고 여기 마지막에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돈을 좀 빌려주고 너 100만 원 있어? 내가 500만 원 빌려줄게 해봐 그래서 좀 떨어지면 깡통 나가고 이 거래를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지금 현재도요 그래서 참 문제이긴 한데 그 시장이 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거기에 그 형성된 시장에서 그런 거래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 평할 입장은 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다만 그런 걸 하기 전에 내가 어떤 과정을 겪어서 여기까지 왔나라는 걸 한번 좀 더 다시 도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자도 엄청 비싼가 보는데 그런데 지금 이게 거의 이제 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쓰셨는데 그런데 사실 제가 그것까지는 안 읽었는데 실제 사연 속의 제목은 빚 때문에 죽고 싶은 20대 투자자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본인도 힘들지만 신뢰를 하고 그걸 수습을 해 줬던 가족들에 대한 배신 이런 것들이 그죠? 그래서 일단 3% 상담소에서 이 사연을 선택 사실은 제가 이거 선택을 저희 작가분이 하는데 제가 이걸 꼭 넣으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분을 살려야 되잖아요 아니 아니 형님이 너무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한 자기 마음을 쓰신 것도 너무 잘하셨고요 일단은 심리적으로 볼 때 그다음에 또 이렇게 저희랑 소통하는 것 자체가 이게 사실 저희가 솔루션을 당장 이걸 어떻게 갚아라는 아니지만 사람이 이게 또 작은 거에 극단적으로 이게 작지는 않지만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 직장도 갖고 계시고 그것도 공무원이에요 네 그리고 아직 20대시니까 얼마든지 얼마든지 전화해보게 시기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어쨌든 그런 객관적인 거랑 상관없이 주관적으로 너무 부정적인 거에 되면 진짜 충동적 극단적인 잘못도 되실 수 있는데 사연 보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우리 3프로에서 잘 선택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그러면 이제 마음과 마음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응원하고 뭐 그런 마음이 드는 거는 너무 이해가 되는데 이거를 전화해보게 기회로 삼으시면 남은 인생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럼요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사실은 자서전이라고 하면 전반부시기 때문에 세상 모든 새드스토리의 도입부는 성공이에요 반대로 네 그렇죠 그래서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암초선생님도 언제 공간에 이런 충동을 느껴본 적이 있으세요? 그렇죠 이렇게 재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고요 재미라고 보기에는 뭐하지만 이 스토리 사연에 집중하게 되는데요 집중하게 되고 뭔가 이분의 입장에 제가 또 들어가 보게 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대표님께서 성공의 시작이 곧 슬픔의 시작이라고 그런 이야기는 말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런 이야기 가끔 들어요 기타를 치면서 혹시 하는 얘기가 있느냐 그러면 누군가로부터 기타를 잘 친다는 얘기를 듣고 난 후에서부터 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내려가야 되거든요 내려가야 되고 좀 더 부족한 걸 많이 찾게 되고 하니까 지금 상황과는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 대표님께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딱 성공을 한 이후서부터는 슬픔이 다가온다는 이야기가 오늘 제 마음에 잘 들어온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어려운 일을 경험하는 일이라는 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50대실 것 같은데 지나 놓고 보면 그때 참 어려웠지라는 그런 회고담을 하게 되는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데 어려움으로 끝나는 케이스보다 어려웠었는데로 끝나는 일들이 대부분이라고요 그렇죠? 단 전제 조건은 뭐냐 살아 숨쉬고 있어야 되니까요 살아 계셔야 그때 참 젊은 시절에 내가 과욕을 부려서 무모한 짓을 했었었지 그나마 이게 이렇게 회복된 게 어디야 이렇게 하실 수 있으려면 어떤 형태로든 살아 계셔야 된다 저도 지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심정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많이 봐왔습니다 이분의 나이대에 IMF 미안 얘기를 겪었고요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를 겪었고 그리고 저는 또 중간에 약간 잠깐 사업하다가 사업 망한 거 아시잖아요 말아보는 것도 있고요 너무 또 저기 소장이 너무 잘 와가지고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런데 주변에 그런 걸 떠나서 그런 걸 떠나서 이분하고 이분 지금 꼭 제 말씀 꼭 들어보세요 오늘 좀 정말 솔직하게 동생한테 얘기하듯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만 이런 게 아니고 이런 분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처해서 이것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잘 안 돼요 굉장히 더 힘들어집니다 특히 돈 문제는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직접적으로 그냥 정말 제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억단이 이자는 아닌 것 같고 빚이 억단이라고 그리고 이자가 많다 이렇게 표현을 마지막에 주신 거라고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지금 극장에 다니면서 급여로 이자를 낼 수 있는 정도인지를 판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급여로 이자를 충당할 수 있으면 일단은 그거를 지금 당장 갚으려고 하지 말고 어떻든 급여를 이자 내면서 시간을 끌고 가면서 가야 됩니다 그러다가 소액이라도 조금 생겨서 이건 어떻든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빚이라는 게 무슨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갚아야 되는 걸 소액이라도 내가 주식 투자를 해봐야겠다고 한다면 과거에는 굉장히 외환액이 겪고 나서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사람들이 뭘로 일어서냐면 데이트레이딩을 많이 일어섰어요 그런데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다면 저는 소액 몇백만 원으로 큰 돈 말고 몇백만 원으로 몇천만 원 몇 원 받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 그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조금 어려운 길이고 그것보다 좀 더 쉬운 길은 이게 굉장히 내가 몇십만 원씩 모아가지고 억을 만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나중에 돌이켜보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되는 게 그 방법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자를 내면서 월에 20만 원, 30만 원씩을 그냥 내가 맨날 모은다 그냥 맨날 모은다 아니면 그걸 내가 조금 더 빠르게 하고 싶다면 내가 주식에서 장기저축하듯이 정말 저평가된 종목에서 내가 그냥 저축하듯이 한다 나중에 한 5년 후에 10년 후에 되면 내가 이 빚을 갚겠지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놔야지 이거 당장 갚으려고 하면 아마 더 힘들어지고 더 위험한 자기 자신을 위험한 상황에 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방법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돈을 조금 조금씩 모으다가 어느 정도 조금 큰 돈이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빚이 2억이면 한 2천만 원이 되면 그럼 1천만 원 따위에서 억은 어떻든 바라보이는 건데 지금 내가 몇백만 원뿐이 없으면 억을 바라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힘든 거거든요 그렇게 조금 조금씩 모아가지고 조금 종잣돈이 생기면 그다음에는 주유투자나 이런 재택을 하지 마시고 뭘 하시냐면요 무조건 체리피킹만 해요 그냥 기다려요 그냥 기다렸다가 가만히 돌이켜보세요 작년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팬데믹으로서 포라케스트를 샀으면 대박인데 아 그때 했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기회가 주시장에서는 많이 옵니다 앞으로는 더 변동성이 커질 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기다리고 내가 지금 하는 게 아니고 다음에 이번에 내가 실수해서 이게 된 것을 다음 회복은 다음에 하는 거지 지금 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은 그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축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제시하고 싶은 방법이고요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송균용 부사장의 3프로TV 강의가 출시된 이후에 이렇게 3프로TV 수강생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들은 적이 있는가 싶습니다 서로 직업이 바뀔 게 두 가지가 보이는 게 한국 사회에서 공채가 사라질 것 같다 사고와 시선, 의사결정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죠 송균용 부사장의 세상을 잃는 방법 그리고 관점을 통해서 다가올 변화에 준비하십시오 변화를 준비하시고 기회를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메리츠 증권 리서치 센터를 총괄하고 있는 센터장 이경수입니다 자동차 센터 김준성 애널리스트를 비롯한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기업 가치 평가 프레임이 깨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산업이 붕괴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완성차끼리 경쟁하는 게 아니라 빅테크와 경쟁을 해야 됩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 증권과 삼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삼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자세한 사항은 삼프로TV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교수님이 심장의 교수님이신데 제가 주제넘한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다는 대단한 용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살아서 선거 다시 복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용기가 있는 분은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저는 총액불변의 원칙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이 모든 사람한테 100이 줬으면 내가 불행이 40이면 이미 40이면 나는 이제 남은 건 불행은 10분이 안 남고 행복할 일만 더 있어 그렇게 늘 생각을 좀 하시면서 그 시간을 가져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이건 제 경험입니다 입사하자마자 1년 반 만에 그때 뭐 월급도 많이 주고 주식을 사면 막 두 배씩 가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97년도 이럴 때 96년, 97년 굉장히 좋았는데 외환위기를 맞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와서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그냥 우리는 다 증권사 직원은 다 죽고 싶었어요 그때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잊으려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잊는 방법이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른데 대부분 술을 많이 먹죠 남자들은 술을 많이 먹기는 한데 술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취한 방법은 전에 한번 상담사가 말씀드렸는데 남의 삶 엿보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냥 소설책 보고 영화 보고 공부하러 다니고 그냥 지금 현재 상황을 잊는 방법을 취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분이 그런 방법에 마인드 콘트롤을 하면서 그리고 돈을 다시 큰 돈을 억다위로 마련하는 방법은 제가 여태까지 경험하기에는 제가 생각하는 이런 방법론을 가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만약에 50대 60대 70대면 이런 말씀이 그렇게 설득력이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20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직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더 위로를 드릴게요 우리 함춘호 우리 하나 기타 제일 잘 치시는 분이 바로 이 젊은이에게 위로의 힐링 연주를 또 해주시잖아요 되게 심각한 편에 오는 사연인데 또 오늘 우연찮게 매칭된 오늘 또 한 선생님 노래가 정말 이건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정말 하여튼 저희 세 내 아저씨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어른 말 듣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 때 위로가 됐던 것들이 아마도 저한테는 음악을 하는 것들 그리고 그런 순간들이 저한테는 좀 고통을 고통이라는 게 다양한 모습으로 있잖아요 물질적인 고통도 있을 것이고 육체적인 고통도 있을 것이고 그 상황에서 가끔 평화를 주는 노래도 있거든요 준비를 했는데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제목이 새벽이라는 새벽 새벽 시간이 우리한테는 다양한 모습으로 있잖아요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새벽에 집에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모습들을 떠오르시면서 한 번 조금은 이거 이 곡이 마음속에 들어온다면 좀 힐링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연주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박수 한 번 함춘호 선생님이 들려드리는 새벽이라는 연주곡을 듣겠습니다 자 그럼 박수 한 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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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 일은 기분도 들었습니다. 역시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그때부터 방송과 책, 기업 분석 등을 하이며 같이 투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종목들은 분산하여 들어갔는데요. 이상하게 제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저평가 종목들은 저평가 종목들은 저평가 종목들은 많이 오르더라고요. 너무 답답하여 가지고 임대요. 너무 답답하여 가지고 있던 종목들은 손절하고 기관, 외국인의 투자가 주로 이루어지던 성장주에 다시 투자를 했더니 단기적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하고 들어갔던 종목이 아니다 보니 결국 많은 이익은 보지 못하고 매도에 손이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뉴스에 기대어 종목을 선택해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공시가 뜨면 호재라고 판단되는 상황임에도 주가는 오히려 폭락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같이 투자를 하자니 상승국 면에 혼자 못 올라타는 바보같이 느껴지고 주도주 매매를 하자니 항상 손해만 보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까요? 꼭 좀 도움 부탁드립니다. 제 마음 같네요. 3% 안에 라디오 같아요. DJ를 하고 계시니까 사연을 읽으시던데 이게 용지된 거지. 아니, 아니, 아니. 그게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주식은 하지 않지만 제 마음, 가상으로 투자를 주식을 하거든요. 관심이 있다 보니까 방송에서도 주식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고 해석을 해주는데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저건 내가 투자했어 라고 가상으로 할 때 투자한 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딱 이분의 사연을 읽으면서 어쩜 이렇게 나와 똑같지라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경험은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고민하시는 게 정상적이고 또 해야지만 그 다음에 더 좋은 미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거나 모두 재택을 하는 주식만, 저는 주식만 보고 오시니까 주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식 재택의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을 번다는 것은 결과잖아요. 그 결과를 위해서 그 수당과 과정 속에서 매번의 투자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번의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고 지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걸 거꾸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 얘기를 정말 많은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데 결과를 돈으로 보지 말고요. 수단이었던 매번의 투자의 전략, 이것을 결과로 보는 거예요. 목적으로. 그래서 매번의 투자에서 내가 성공하면 결과물인 돈은 따라오는 거니까 따라오는 거니까 매번의 투자를 내가 어떻게 성공시키느냐. 이것을 목적으로, 이것을 목적으로, 이것을 결과로 공부하면 또 약간 시각이 달라진다. 이 말씀을 꼭 드려보고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주도주를 많이 해야 되느냐 아니면 가치 투자를 천천히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보통 투자자들이 시세를 보면 종목이 2,500개 종목이잖아요. 2,500개 종목이 요즘에 메타버스 뜨고 막 폭등하고 상한가가 그러면 왜 난 저걸 안 샀지? 저거 내가 사면 다 내 돈 같은데. 이건 에브리바디 투자자는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해가지고 수익 나는 사람들은 그중에 어떤 사람들인 거고요. 이러다가 그들이 그걸 하고 있는데 또 저는 나는 다른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많이 뜨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걸 보면서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모두 다 똑같이 계속 수익을 내면서 좋은 결과를 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생각하는 부분은 내가 어떤 가치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내 게 지금 안 좋아.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내가 안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모든 주식이 내 수익이 다 내 건 아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주소를 따라서 단기 거래하는 거에 투자의 방법론과 전략하고 같이 투자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고서 만약에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면 조금만 한 번 더 우리 3% TV 보면서 공문을 좀 더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주시는 이 분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릴게요. 주식 투자에서 이런 말씀 드리면 너무 위화감 조성인지 모르겠지만 수백 혹시 수천 원씩 가지고 개인 투자자로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꽤 또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요즘에 메타버스 종목이 전자 5배, 10배가고 이런 종목들이 막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그런 걸 쫓아서 거래를 하고 있느냐. 결코 아닙니다. 그분들은 지금 다른 주식을 하고 있어요. 다른데 많이 떨어진 거. 남들은 관심 없는 거.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차분차분히 접했던 걸 사가지고 기다려서 수익을 내서 큰 돈이 됐고 큰 돈이 됐고 오히려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그게 훨씬 더 빨리 갖고 크게 돈을 벌었던 결과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좀 답답해 하시는데 만약에 단기 거래 주도주를 한다면 거기에 맞는 거래를 한번 공부를 합쳐 해보시고 그걸 제가 반대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가치주 매매를 해서 큰 돈을 번 사람들이 시장에서는 훨씬 더 많더라. 그러니 지금 이분이 답답하거나 못해서가 아니고 시장 자체는 원래 그런 그러한 방법분들이 다 있는데 내가 그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라는 고민만 조금 더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가치투자를 탁 작정하고 가면 그게 빠지고. 가치투자 안 돼. 주도주 매매하면 또 그게 빠지고. 그렇죠. 그런 생각이 계속 반복되면 뭔가 결정하기가 어렵고. 그렇죠. 제가 남의 얘기처럼 이분 참 마음이 속상하시겠다고 생각해 봤더니 제가 딱 올해 주식을 시작한 줄인이잖아요. 제가 갑자기 웃은 게 딱 제인. 제가 사면 떨어지고 이거 올 줄 알았는데 팔았더니 두 배 한 달 만에 그래서 남의 얘기가 아니구나 했는데 제가 좀 센 형님들이랑 한 1년 했더니 좀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비슷한 얘기지만 이게 상당히 심리 게임이기 때문에 부자는 아니어도 부자의 마음으로 여유 그러니까 이게 불안 이게 다 결정이기 때문에 제 아들이 쓰는 말로 마음이 쫄리면 결정이 나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실은 3% 하면서 제가 이제 오늘 사실 녹화는 일요일이기 때문에 내일까지 이제 원고 마감인 일간제 매주 컬럼을 쓰는 게 있는데 형님한테 감사한 게 제가 여기서도 아이템 많이 얻거든요. 그래서 뭐 가제여서 그대로 나갈지 모르겠는데 이제 제목은 비자발적 장기투자자의 투자의 심리 뭐 이런 걸 썼는데 거의 내용 중에 하나가 도대체 경제적 자유가 뭐냐 제가 사람들한테 질문해봐요. 우리나라 제일 큰 기업의 오너가 경제적 자유가 있을 거냐고 내가 여러 명한테 질문했더니 뭐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뭐 실제로 구분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그 컬럼에 쓴 거는 경제랑 자유를 그 단어를 두 개 좀 분리시키셨으면 좋겠다. 돈을 많이 벌면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인 건 분명하지만 도대체 그게 어느 정도 돈이 더 있으면 자유로운 건지 그게 애매하고 그거를 사실 자유는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갈망하는 건데 그거를 경제랑 자유랑 연결을 시켜놓으면 계속 졸리게 되거든요. 내가 자유를 못 느끼는 게 돈이 없어서라고 사실은 상관이 없거든요. 제대로네요. 그래서 자유는 자유대로 가시고 우리 함 선생님 노래를 들으시면서 자유는 느끼고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투자는 투자대로 해서 돈은 버시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진짜 좋은 말씀. 경제적 자유는 약간 제가 그래서 그런 말까지 썼어요. 행복을 너무 쫓으면 행복이 없는 걸 행복 중독이라고 그러는데 행복 중독에 좀 유사품 같다.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라는 분들이 사실 경제적인 다가와 관계없이 자유를 많이 누리는 분들이죠 사실은. 그렇죠. 보통 세상의 관점에서는 예수라는 사람들을 그렇게 평하죠.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주위에서도 이렇게 보면 제가 많은 경험은 아니지만 주식을 한다든지 부동산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 그 과정에서 자기의 위치에서 예술이라는 것을 정말 열심히 정말 거기에 모든 걸 다 쏟는 분들은 그런 것에 대한 정신적인 여유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단순히 요행을 바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좀 느낌을 재미 그러니까 기쁨을 맛보려면 아까 우리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정이 재미있고 데이터를 잘 축적하는 그 재미를 한다는 것처럼 우리가 주식을 할 때도 서로 비교 분석을 해보고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를 해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따라가게 되거든요. 따라가고 나서는 이제 다른 사람을 탓을 하게 되는데 음악하는 아니면 예술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주식해서 잘 된 사람들 없고요. 또 주위에 모 아주 큰 증권사에 다니는 제 동료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음악 참 잘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컨설팅도 잘해주는데 정작 본인은 항상 들어가서 하게 될 경우에는 결과를 안 좋게 본다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식을 해서 돈을 벌어본 적이 없다. 본인은 주식을 회사 주식 관련된 회사를 다니긴 하는데 아니요. 더 클래식에 있는 친구는 하는데 그런 걸 보면서 주식이라는 것은 정말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충분하게 정보를 분석을 하고 그런데 저 같아도 어떻게 설명하는지 모르겠지만 천만 원이라는 돈을 어디다 주식을 사잖아요. 그러면 그게 내일 2천만 원이 되어있을 거라는 상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사전에 정보가 없어요. 그냥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냥 2천만 원이 안 되면 누군가 권유한 사람을 욕하기 시작해요. 왜 나한테 이런 걸 권했냐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상황을 보면 오히려 음악하는 예술하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영혼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이분은 글쎄요. 우리 박병창 부장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자가 되기 위한 그냥 어차피 거쳐야 될 과정을 거치신다고 생각하고 좀 편히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치 투자가 꼭 왕도고 성장률 투자는 위험한 거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가 나 이거 최적화야. 이게 맞아. 이런 투자를 계속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본질적인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성장주. 그리고 그 상승이 디스카운트부터 시작하는 그런 거 하면 더 안전한 거죠. 1분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부장님한테. 제가 지금 상황은 이분이랑 똑같거든요. 그런데 저는 계속 갖고 있으면 제 게 옳을 것 같아요. 100%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저 갖고 있다가 휴지 된 거 있거든요. 갖고 있으면 옳을 것 같다라는 게 내 기분인가 객관적 사실인가가 다르겠죠. 그런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보고서들이나 기업의 성장을 봤을 때 성장 스토리가 변함이 없다면 가져가는 게 물론 맞는 거죠.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보통은 아까 말씀을 주신 것처럼 그 기업은 잘 모르고 자기가 갖고 있으면 자기 주식은 올 것 같은 기분을 갖고 있는 거죠. 세 개 다 유명한 회사이긴 합니다. 방송 끝나고 상담 좀 해놔. 하나는 얘기하신 적 있다. 전 프로님이 안 된다는 회사인데. 전 개인적으로 최근에 앱들 개발하면서 무료로 등록하면 공짜로 기본적으로 주는 아주 적은. 아주 조그만 한 주. 그게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지? 저기 있는 기타를 하나 팔아서 그렇게 다 집어넣을까 하는 그런 묘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주식들이 가끔 있긴 한데 그것마저도 최근에 느낀 게 아니라. 한 주 선물 받은 건 꼭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천 주를 내 돈으로 사면 안 될 것 같은데. 두 번째 힐링 송을 가져 곡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시인거촌장 출신이고요. 제가 있을 때 만든 곡은 아니고 제가 막 마치고 나서 같이 활동을 하다가 하덕규 선배 혼자 활동을 시인거촌장이라는 이름으로 할 때 만든 곡 중에 가시나무라는 곡을 혼자 했는데 그게 다양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가사를 꼭 제껏 얘기를 해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은 쉴 것 없다. 그러니까 너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내 속엔 헛된 발음들로 무성한 가시나무 습관네라고 하는 가사인데 가끔 너무 힘들 땐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내 안에는 내가 욕심들로 가득 차가지고 누군가를 돌보을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는데 주식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누군가가 마련해줬으면 좋겠네요. 걱정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저희가 박수로 또 청해볼 텐데 가시나무 한번 두 번째 와 가시나무를 워낙 명곡이죠. 반주 잘 데리고 왔습니다. 반주 한번 틀어주시면 시인과 촌장의 하덕규 님이 작사 작곡 작사 작곡 불렀던 가시나무 청해 듣겠습니다. 와우와우와우 와우 와우와우 와우와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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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